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디지털 대학교 실용음악과 은병호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음악 프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멀티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필드 연주자들이 연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자 그리고 저희가 필드에서 실기로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저희 후배 연주자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저한테 있어서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대학교의 교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건반도 그렇고 모든 악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느린 연주로 또 반복적으로 많은 클립들이 있어서 실력도 넣을 수 있고 제 음악하는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. 음악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실함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말합니다. 당연히 실력은 있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필드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. 어떤 공연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, 준비해야 될 것들을 누가 말하기 전에, 누가 지시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연주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받고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합니다. 나 권병호에게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1등입니다. 나 권병호에게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1등입니다.